4등의 16장, 11절, 15절을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봅니다. 부산, 경남 분들이 오늘 많이 와서 주관하다 보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귀에 너무 서울말을 못 들으니까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저도 말투가 서울말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한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속 있는 산업인들입니다. 제가 이들까지 보통 사람들을 보고하는 거 들어보면요. 말은 못하지만 허황대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실속 있는 보고들을 지난번부터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보세요. 그냥 사람이 아니죠. 4등의 16장, 6절, 10절에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전도문을 막았다가 새로 열은 곳이 마게돼냐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 만난 산업인이 여성 산업인들,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빌리포 교회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빌리포 지역이 사는 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산업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몇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 간에 이렇게 갈 때는 비서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시간이 좀 빌때는 제가 혼자서 식사를 할 때가 많아요. 자기도 개인 할 일이 좀 있어야지 너무 날 따라다니면 안 되니까 집회가 없을 경우는 알아서 하라고, 혼자서 식사를 합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면서 보면요. 남의 말을 많이 듣게 되요. 책 보는 것만큼 많이 배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서 제가요. 한 번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옆에 조용한 마을이 있길래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시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다섯 명이 들어오는 거요. 근데 한 명은 제가 보기에 아는 사람이요. 이제 다섯 명이 등산복을 딱 입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아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몇 대 재벌 가운데 속하는 총수요. 임원들이 등산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식당에 자기도 배우고 보니까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의 모습과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자꾸 이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 막 많이 들어보네. 그리고 내가 귀에 지금도 제일 남는 게 너무 웃기는 소리가 그 청순님이 한 얘기입니다. 뭐 밥 조금만 한 거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뭐 소주 한 두 배인 거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청순이 뭐라고 하느냐 아 오늘 내가 산다 하리라더라고요. 뭐 대단한 걸 사는 것처럼요. 뭐 밥 그거 하고 소주 두 배인데 아 오늘 내가 산다 하리라더라고요. 그렇게 그 임원들이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된장찌개 같은 거 하고 뭐 자고 먹는다고 그러니 그러니깐요. 굉장히 막 보약이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은 좀 소중하게 살아요. 뭐 소주 한 잔 부어주는데 보약 주듯이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은 좀 소중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뭐 무슨 또 하사품 받는 듯이 이제 뭐 모습 이제 알겠지 당연하겠지 이렇게 딱 받아 하고 머리 돌려가지고 대단한 행사를 한 것처럼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토께서 그럼 몇 잔 뭣도 안 했는데 그러고 이제 딱 대단한 행사를 한 것처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 doubt that was really that great and then they didn't even eat a lot and then they left as if they just finished a great event. 그래 그 짧은 걸 봤지만 어 그래 나는 배울 게 많더라고요. 사람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말 대화도 거의 이렇게 뭐 그런 식의 어떤 대화예요. 대부분 사람들도 식단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그 주로 하는 얘기가 누가 같았고 내가 같았고 네가 같았고 이런 얘기예요. 저를 보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몇 가지를 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정말로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람의 일 속에 내 영적 상태가 잠기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의 일을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요. 주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당한대요. 주로 사람의 말 속에 내가 잠기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의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사람의 말들 속에 내 영적 상태에 잠겨 있으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불신자든 불신자든 진짜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천명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지속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를 합니다. 흐름을 타지 않고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떠면 이거는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물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려가야지 물 안 흐르는 데 가서 자꾸 물 먹으려고 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이렇게 강이 쭉 있거나 연못이 있으면 고기도 어디가 제일 잘 잡히느냐 아무데나 던지면 잘 안 잡힙니다. 산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쪽 그 입구가 잘 잡힙니다. 그마다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 보면서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제일 이제 여자분들의 약점 여자 남자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차이점은 이 부분에 약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함께 말하는 걸 잘하는 데 가는 걸 못해요. 그래서 여자 5명 모여가지고 3일만 했으면 5마말 다 나오거든요 하겠죠. 그것들을 잘 안 돼요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섬기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모든 부분들을 끌어가지 말고 차단하세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대로 된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고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수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 다른 사람이, 전문인들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음악인들은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은 어린다? 압니다. 그래서 에스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에스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소원인은 영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어린애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린애플은 안하나? 그래서 그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만들어봐서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 잘 모르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 저기 전도 맞다, 안 맞다, 금방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준을 올리면 다들 그거 압니다. 내 말은 그래야 진짜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이거를, 나는 우리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수준 올라가지, 안다고 생각하면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꾸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많은 진짜 전문인들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여자, 남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 남자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같지, 사역과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키는 뭐냐? 아주 중요한 일은 그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중요한 여자 이름 다섯 명이 나와요. 이게 전부 시대를 바꿨다는 겁니다. 다말이라고는 아니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죠.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유혹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시아버지가 유다입니다. 유다를 속여가지고 했는데 그 아이를 낳았단 말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하, 네가 정말로 지혜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언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두 가지를 캐치하면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완전히 이거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됩니다. 만약에 얼마나 이 아들을 중요시했나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 가야 돼요.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둘째가 또 죽었다 그러면 셋째인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말이 말이요. 이 집에 시집으로 왔는데 자기가 자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나 시아버지인데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그 집안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한 뭐냐?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시를 가져야 돼요. 예, 창세계는 도레도트라고 하는 시라는 말이 열한 번 나옵니다. 예, 그걸로 창세계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라합 아시죠? 원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뭘 했는가 아시죠?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이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보아서를 낳았어요. 그 보아서를 낳고 쉽게 말하면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몇 대지만은 다윗의 할머니요. 예,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루시, 보아서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스라엘을 낳고 이스라엘가 다윗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냥 바세바이라면 될 건데 우리아이의 아내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짓궂은 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짓궂은 데가 있어요. 계시하시기를 바세바이라면 될 텐데 우리아이의 아내, 이렇게. 이것도 그 나라의 풍속이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 무덤을 가셨습니까? 케네디는 그 영웅이요. 항상 케네디 무덤에는 불꽃이 올라왔더라구요. 그에 보면 제클린 무덤이 있어요. 뚜껑 딱히 글자서 나왔잖아요. 그냥 제클린이 아닙니다. 케네디, 오나시스, 제클린. 열명사람은 열명 다 들어가야되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아이의 아내에게 써요. 이렇게 하죠. 마리아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다섯 명의 여자가 영원한 세계 시간표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도 사실은 예수님 공생회 때도 여자들이 많은 사회를 했습니다. 예, 그 바울을 도운 인물들도 거의 중요한 인물들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 보면은 여제자 다비다. 예, 여제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디아. 루디아는 나를 주민한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유하라 그랬잖아요. 루디아에 대해서는 별명이 없는데 이 부리스가에게는 목숨 걸은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부리스가는 바울에게 목을 내놨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계보금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를 봐야 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원래 제일 먼저 문제 오는 것도 하와이에게서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는 이걸로 굉장한 건 나옵니다. 마리아 숙매사, 사탄이 도와주니까 열심히 큰 역사가 우선 일어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2절 19장이죠. 19장 2절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여성운동으로 큰 혼란으로 또 예언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상과 음료에 관계했죠. 이렇게. 앞으로 굉장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신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니까 우선 능력이 굉장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21세기에는 또 건전하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여성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비했어요. 이제는 좀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 간다는 것도 되지만 그거 말고 많은 걸 여러분들이 정보와 이런 다섯 가지를 제대로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남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게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이니까요. 교회의 70%가 여자입니다. 시장통에 가면 70%, 80%가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딘지 가보면 참, 돈은 남자가 부르고 썩이는 여자가 다 씁니다. 그런 데다 요즘은 여성 사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사업가를 옛날에는 꿈도 못 꿨는데 남들보다 더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능가하는 지교를 만들어라. 기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절, 15절. 여러분들은 남자를 능가하는 여성 산업인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여성 산업인이 되지 말고 여성 산업 성교인이 되라. 이게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한 명만 봐도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교 기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라고 해서 남자들에게 무시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어디서 당하는 거 하니까 여자들은 여기서 당합니다. 자당적으로 남자보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풀이 안 난다는 말도 하잖아요. 땅이 계속 움직이면 풀이 안 나거든요. 그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라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 당합니다. 이상하게 뇌구조가 그냥 원왕식으로 되어있어요. 나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당했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일 같은 걸 벌려놔 놓고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좋은 것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빨리 갖고 오더라면 너무 좋은 건데 그것도 엉뚱하게 벌려놓고 갖고 오니까 너무 도와주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간을 내가 지금 우리 집 사람에게 비서를 통해서 사람을 연결시키라 이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시기지? 그래 해야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 메시지, 인간관계, 예의, 갖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한테 사는 사람은 사기꾼도 많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속아야 되죠. 대우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시간 조율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뇌가 그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해보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와 여자 차이가 나구나. 만약에 여러분 이 두 개만 조절되버리면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세밀성. 그래서 지금 자칫을 안 못하면요. 지금까지 이전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은 여잔데도 남자보다 더 함께 가는 머리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이분은 여잔데도 남자보다 훨씬 말이 적어요. 이분은 여잔데도 남자보다 더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하잖아요. 남자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안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 여성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최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능가하는 목회조략자가 되라. 남자들을 능가하는 목회조략자가 되라. 얼마든지 머릿속을 씁니다. 남편을 속여서 교회 헌금할 수도 있고 이도 훈련 방법을 쓰라니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교회 계획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좀 목사님들이 어려우면 여러 계획이 미자력이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세요. 제일 나도 옛날에 경험해 봤잖아요. 목사는 뭐가 없으면 없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평신들은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목사는 그걸 못해요. 그래도 사모님까지는 사모님은 그때 약간 말을 할 수 있지만 목사는 그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공교롭게도요.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소개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기억에 떠올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여자입니다. 베베와 브리스크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기도에 제일 먼저 떠올라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도 안 난다. 그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여성이 아닙니다. 여성 산업인입니다. 여성 산업 성교인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시대 살릴 우리 산업인들 위해 목회자들의 가장 보호자가 될 여성 산업인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 훌치기 가치채 아멘